70회 진짜 어려웠던 게 맞죠? 어려웠습니다. 진짜 우리는 공부방법 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 아마 71회차는 제 7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체감 난이도가 어땠습니까? 어려웠다는 거죠. 제가 지금 거의 20년 강의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어려웠다고 했던 문제는 한 3번? 4번밖에 없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합격을 하셨다 그러면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혹은 운이 좋았거나 왜 어려웠다고 하냐면 어디 현대사가 난이도가 극강이었다라는 거예요. 최강이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현대사 부분에서 많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에서 4문제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너무 충격이 됐거든요. 제가 4문제 정도가 말도 안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마음 먹고 어렵게 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60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60점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3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3급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2급 이상은 따야 취업에 관련돼서 도움이 되거나 그러실 건데 2급도 사실상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4문제 정도 나갔고 그리고 그 앞에 근현대사 부분이 조금 손을 댔던 것 같고 전근대사 부분도 70회 이전 거 69회부터 그 이전에 봤을 때 보통 3점을 주어야 될 문제를 2점으로 배점해놓은 게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회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70회 하는 건 풀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70회 진짜 어려웠던 게 맞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2급까지는 우리가 수월하지는 않았어도 2급까지는 노려볼 수 있었지만 1급은 진짜 살벌했다라는 거예요. 1급 맞기는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 70회차 오늘 이번에 70회차 시험 봤고요. 그 이전의 69회차 자, 이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문제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71회차에서 만약에 이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는 공부방법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건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살벌한 거예요. 이제 아마 여론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여론이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71회차는 70회차처럼 이렇게 어렵게는 출제가 안 될 겁니다. 자,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공부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발표를 했잖아요. 작년인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한능검 이렇게 내겠다. 그런데 그 발표하고 전혀 틀리게 출제를 해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출제였어요. 70회는. 그래서 70회 떨어지신 분들은 아, 나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차분하게 마음 가라앉히시고 전에 했던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